흐흫 야 그 모바일 롤 그건 재밌긴 하더라 나도 해봤는데 막타 뺏는 재미가 있어 잠깐 혼자 가면은 아 이건 뭐지 아 부적이구나 이것도 좀 챙겨가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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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챙겨가도 돼 하자 가자 부동을 빼고 은신을 입고 다니까 그냥 밀라 솔플 부동을 빼자 내가 부동을 입고 그 그 지랄이 날 수도 있어 밀라 잡을 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생각해보면 일단 하고 어떡하지 재료가 어 어 이번에 또 있네 뭔지 이러려고 그러지 기아노 쓰고 그래 아하 대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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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통 갖고 가야 돼 있네 ㅋㅋㅋㅋ ㅋㅋㅋㅋ 바본가 아 나 이렇게 어지럽지 어 잠깐만 아까 저기 저기 드릴 방구가 저거 링크 준거 복사해놔야겠다 복사 식재료 공략 식재료 공략 식재료 공략 아 이거 잡으면 이제 그 애들이랑 그 그냥 막 잡고 다녀도 저거 하잖아 애들이 안 물어볼 거 아니야 이제 잡으셨나요 댕겨올게 어서와요 어서와요 봤어? 얼굴 본거야? 나 여기 이 입술 터져가지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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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으흠 흠 헉 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씨앗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저거 저거를 버렸네 흐흐 크흠 흐흐흠 여기는 멍울 생기고 그래서 턱 이렇게하면 앞으로 눌려가지고 여기 멍울나는 사람도 있지 않아? 나 여기 멍울이 잘 나 여기 양쪽에 턱 밑에 이거 나는 사람들만 아는 공포다 요즘 얼마나 피곤했으면 멍울이 나겠네 어딨지 여기는? 여기다 그리고 오다가 한 번 더 놀래게 요만큼에다가 하는 그렇지 임파전? 아 그래서 어제 쉬었어 임파전인가? 임파전은 뭐하는 애지? 깰깰 노래 잘 부른 사람 없니? 뒷고방 와서 노래 좀 불러줄래? 사람 이름이냐고 소음 아 소음은 안되지 이쁘다 여기 두 번 밀고 한 번 더 밀고 이거부터 쏴도 되나? 이쁘다 둘 셋 넷 다섯 아 뛰어 얼른 등신아 그리고 오면은 오우 이씨 오우 이씨 오 한 대 안 맞았다 대가리 까고 오 이씨 까고 오우 이씨 오우 이씨 오우 이씨 가슴 까고 한 번 더 붓고 지금 가가지고 빡 그렇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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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거 맞나? 뭐꼬? 연습한게 이 모양이야 나름 연습했다고 엊그제 방송 끄고도 두시간동안 됐다니까? 미쳐가지구 어디냐 어딨지? 금리 못잡았어 또 어우 이씨 머리를 최대한 많이 때려야 되는데 머리를 이씨 시발 안쳐맞아요 이 쌍머무가씨 일단 빼고 안녕 머리를 시발로 머리를 존나 두두두두두 안 돼 안 돼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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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우 시발 어우 시발 어우 시발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어머머머머 어머머 Connecticut 쟤가 저렇게 몇번씩 적어넣어머 이거 죽었다 안 Kansas 안죽었다 괜찮다 어머어머 이거 죽겠다 x4 안 돼 안 돼! 안 돼! 안 돼! 하아 어머어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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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어머! 지나갑니궁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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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내가 안될 것 같을 때는 귀한옥을 좀 쓰고 그래야 되는데 뭐라그런데 무슨 똥배짱으로 자꾸 버티니까 그 초반에 수리를 혼자 타버려가지고 힘든 것 같아 마지막에 탈 수리가 없어 안보여 안보여 어또또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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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건 먹어야겠다 귀한 멸룡서 귀한 멸룡서 오 가 가자 어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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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때렸다 그래도 폭탄 저거 했는데도 칼을 저동적 깠으면 내가 많이 때렸다 그치 그치? 이거 챙기고 영기호가 어디있더라 영기호 영기호 오 어머 어머 봤나? 보이나? 보여? 오 쉣 야 보이나 본데? 저다비 으잉 이거 피신 이거 쏘는데는 저거 안들려 안들지? 오우야 어 비켜 아니 흐흫 나도 좀 나도 좀 타게 해줘 좀 거리를 좀 두고 어우 야야야야야 시tu 두 발? 아 네발 네발 그렇지 어 ㅅㅂ 오늘 이러다가 깨는거 아냐? going 머리야 다 깨져라 빨리 제발 존나 무서운게 어 간파 했는데 오우야 호잉 이불옷이 없다 게이지가 엄청 오우오오 오우오 오우 아 잠깐만 아 지금은 지금 아 시발 아 시발 아까워 아까워 오 야 야 야 야 됐다 됐댓다, 됐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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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씨발, 오, 됐댓, 오, 됐댓, 오, 됐댓, 됐댓, 뭐라는 거야? 부동, 부동 가동. 얘들아. 개야 조금만 더 힘내. 아우 씨발 간파 했잖아.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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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아 이걸 맞는구나 오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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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입이 너무 아파 아 잠깐 이거는 뚫믹이 먹어야겠다 뚫믹이 뚫믹이 어딨지 요요요요요요 이거 먹고 아 잠깐 나 왜 저거 안쓰냐 가가지고 구속 쏘고 이據 도둑 이 이름은 내가 다 갈 것을 예측을 하나봐 오오오오오오오 meno 빨리 머리 깨야 되는데 오 쟤 그랬지 피쳐졌다 야 이 정도면 깨겠는데? 야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이렇게 됐네 야 이건 갔다와야겠는데? 아니지 찔러 찔러 그냥 빨리 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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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궁? 아 근데 벽궁이야되네 지금인가? 아닌데? 뭔가 또 다급해졌어 아 은신이구나 이거 되나? 어머머 게임 어렵게 하기 오 지금이다 그치? 한 번 더 하고 머리 안 까져서 조금 저거 하네 야 이 정도면 머리 깨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귀한옥 쓰고 갔다오자 아 귀한옥 쓰고 갔다오자 비약 다 뚫어 먹어가지고 탈탈 털린 거 봐 귀한옥도 더 없네 얼마 안 남았어? 다행이다 강주약도 먹을까? 강주약 어디다 쓰면 됐지? 열매도 한 번 더 먹고 복장? 아 맞어 말 안 했으면 큰일날뻔 했네 오늘 별로 나 오늘은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눈물 안 날 거 같은데 어쩌지 구동 어딨냐? 깼는데 눈물 안 나 아 또 모르지 구동 입고 가야겠다 깰 수 있을까봐 근데 다행인 게 아직도 수레를 한 번도 안 탔다 탔나? 아 깰 수도 있을 수도 있어 썰어 그렇지 오세요 오 오오 오지마 오 오지마 어이 씨바 대가리 대가리 좀 더 대가리요 오 다행이다 안 쳐맞은게 다행이다 아오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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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는 꼭 깨야돼 이게 은근히 불이 세더라고 저 멀리 저거 오는거 터지는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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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미쳤던데? 저건 한방에 죽던데? 완전? 칼 안 갈아가지고 저거 너무 아프더라 와 오케이 됐다 오 씨발 잘못 어머 어머 이게 맞네? 게임이 양심이 있네 어머머 어 씨발 안돼 씨발 안돼 안돼 오 나 멸령 그거 없어 오 쉣 어 야 이건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대가리 깨져 안 깨지네? 오 깨지네 오 씨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 애들아 머리 머리 나 혼자 하면서도 이랬어 진짜 푹 아이 씨발 지금 머릿길의 타이밍인가? 오케이, 가자 칼 갈고 화 좀 풀리면 좋을텐데 돌을, 돌 여깄다 그냥 멈춰? 벽궁 한 번 해줘야 되는데 언제? 오, 동식이 그냥 까고 전에 달려가지고 오, 씨발 안 돼 오, 좋아 오, 개좋아 개좋은데? 오, 개좋은데? 머리 존나 써야겠다 오 쫓아오는데? 오, 야 오 개이드 개이드 오, 개이드 오, 개이드 오, 개이드 안 돼 다 까졌나? 다 까졌네? 다 까졌네 아깝다 뭐 다 까졌네 아이고 아이고 오, 시발 오, 시발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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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무리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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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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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10분 남았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근데 박을까 그냥 아 아 안돼 안돼 충분해 들어가줘야지 나 이걸 못쌓 아우쉣 내려야겠다 내려서 푹 하... 머리인줄 알았네 내가 이래요 어? 머리인줄 알아 그걸 어 팔이 머리인줄 알아 분신이야 그게 갔냐고 어메 이치발 おーや 딱좋은대 너무 위험하다 와? 지금 돼? 뭐고? 맞았는데? 나 방금 실패한 줄 알고 눈물 날뻔 했다 오 쉿 으아아아아아아 계좌피했는데 엉덩이 때려야겠다 안돼 5분 남았다 5분 5분 정도 남았어 좀 빡셀수도 있겠는데? 뭘 막 주워 먹어? 입을 옷이 없어. 5분이면? 혹시 몰라. 내 때리는 거 알잖아. 어떤 습관인지. 이제 쫄보 원해야지. 아 비하기라도 챙길 거 그랬나? 조심해야 될 텐데. 오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 좀 보다가? 이걸 긁어두고 . 내가 잠깐 오우이 오 제품 오 오옷 오오오오오 오 Call Mint 옹싯인데 오야 오야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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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야 씨발 전화 때려야겠다 그냥 어우야 씨발 그걸 또.. 어우야 어우 여기서 꺼야겠다 야 먹을 약이 없는데? 오야야야야야 약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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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씨발 개힘드네 오우야 어떡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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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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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두둥? 떨구라고 아 이새끼 내가 타면 또 저거 할거 같은데 이거 한번 쳐줘야되잖아 그치 타 오우야 아 위험한데 오 좋은데? 푹 이거 피 졸라 따라주면 아 오 오 오 오 오 불 꺼 아 허 안 돼 제발 살려줘 먹어 먹어 안 돼 어딨어 피야 안 돼 먹었어 먹었어 피야 먹었어 어떡해 무서워 얘들아 불맹이 어딨냐 언제 아 너무 그거 하는데 어우 너무 하아 오우쉣 지금? 오우쉣 지금? 어 안돼 안돼 지금? 지금인가? 지금? 아이 씨발 엠뱅을 나 지금 저거구나 씨앗 다 먹어가지고 먹었니? 이것도 먹고 강조약도 먹어야겠다 강조약 어딨어 저거 야 시간 모자라는거 아니야 이러다가? 오 되겠다 되겠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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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인가? 지금도 아닌데? 한 번 술에 탈까 얘들아? 내 발로 언제 저거 됐지? 지금인가? 오우 고개 한 번만 떨궈주면 안 되겠니? 오 피신이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그치 지금이지 지금이다 지금이다 됐나? 왜 안된거 같지? 오 오 아닌가? 야 시간이 모자랄거 같지 않냐? 오 동식이 뒤졌다 시발 오 시발 내가 뒤집었다 오 시발 오 동식이 쏟아 동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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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동식이 동식 엔딩이다 동식 엔딩 동식 엔딩이야 아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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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어 진짜 깼어 진짜 아 그렇게 막 감격스럽진 않고 동식이 세 번 나온거 처음이야 나도 처음이다 아 어떡해 아 감사해요 고마워 이걸 잡은다 드디어 잡았어 오늘 괜찮니? 오늘 저거 누나 이거 잘라 올려도 될만큼 괜찮은 상태니? 오늘 왜 이쁘게 좀 하고 잡을걸 야 하루 쉬니까 손이 좀 거식이 되가지고 되긴 된다 감사해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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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깃 하면은 못깰 뻔했다 진짜로 동식이 안 나왔으면 난 끝났다 아 진짜 이걸 그것도 한 번밖에 안 죽었어 아 나 진짜 깼어 어떡해 몇 번 더 죽어도 되겠다 근데 시간이 모자라겠다 소샷 찍으라고 지나가버렸네 나 잡았어 나 어떡해 울으라고? 아 나 태도 졸업했어 내일보다 더 힘들겠다 어떡해 나 잡았어 5열? 5열까지는 아니야 내가 아까 지금 방송 이제 켠지 한 시간 됐다 어떡해 너무 떨려 진짜 진짜로 고마워 치키치키 고마워 고마워 진짜 고마워 다들 그렇게 매질을 해줘가지고 내가 깬 거지 뭐 머스 감격스럽긴 하다 근데 동식이로 깰지는 몰랐어 내가 처음 밀라 솔플했을 때 죽었을 때가 동식이 타고 죽었을 때였거든 동식이로 죽고 동식이로 잡네 결국은 이제 좀 편하게 쓰레기를 한번 해보면 되겠지 어떡해 진짜 잡았어 진짜 잡았다 뿌듯하다 어 기억나 진짜 뿌듯하다 너무 너무 좋다 너무 좋아서 뭘 못하겠다 와 신난다 밀라 때려잡아도 열심히 그러니까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난다 이제 진짜 저거지 몰린이 맞지 하긴 그때 잡으면 못 잡을 수도 있어 그 무슨 기분이냐면 아 오랜만에 또 들어왔네 그 저거 뭐였지 졸업 작품 낸 거 같은 그런 느낌 졸업 작품 전시회 한 거 같은 차인바 터질 일 없겠다고 있어 졸장 낸 거 같아 지금 전시회 끝나고 이제 저거 한 거 같아 나 이틀 전에 방송 끄고 혼자 했다니까 진짜로 두 시간 동안 자 게임 기념으로 그러면은 같이 밀라 잡으러 갈까 여기 써놔야겠다 아 너무 기쁘다 알바 잡은 거 입에 아 근데 눈물이 안 나서 눈물이 안 나서 어떡하지 뭔가 좀 감동적인 거를 원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네 그 살짝 이쪽 눈물에 살짝 그 습기 맺혀가지고 여기가 화장이 지워질까 살짝 고민될 정도 그니까 지금 이제 막 시작해 가지고 적은 거 같아 내가 아직 열이 좀 덜 빡쳤나봐 열이 들어 올랐나봐 이걸 잡네 잡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몬원을 언제 했더라? 몬원을 언제 했지? 10월 언... 9월 언젠가? 아... 아... 통제... 드디어 잡았다 이제 내가 이제 밀라 막 신나게 뚝가 패고 다녀도 애들이 이제 할 말 없을 거야 잡긴 잡았구나 잡았으면은... 잡았으면 해도 되지 뭐 야 이게 맺힌 게 내려가긴 하네 너무 기쁘다 기쁘니까 치킨 시켜 먹은가? 크큑크큑크 크큑크 아... 나 졌다 근데 이제 큰일이다 이제... 이제 쓰레기 어떻게 쓰지? 맥주도 맥주 얼마 전에 그 토라 또 사왔는데 그것도 다 먹었어 어 이제... 이제 더 답답할 거야 아마도 아 치킨! 나는 닭고기는 괜찮더라. 근데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다. 그렇게 많이 먹진 않고 침샘이 이렇게 침 막 팍 터질 정도로 좋아하긴 하지. 햄버거 시켜먹을까? 나한테 포상 주는 것 같다. 짠해.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으냐. 맺힌 게 얼마나 많았으냐. 도박장? 엊그저 열었었는데 애들이 좋아하더라고. 오 맞아. 한동안 계속 못 깨고 그랬으니까. 이 정도면 이제 몬니니 들어섰지? 해줘? 뭐 저거 열어줄까? 아 오늘 빨리 방종할까? 너무 기쁜데? 여기서 써놔야지. 얘들아 나 밀라 잡았어. 네헤. 솔풀. 네헤. 내리지도 않고 있었네. 어쩌니 시끄럽더라. 아 이제 열심히 도와야겠다. 나도! 나도 시발 몬니니라고! 나도 당당한 시발 몬니니라고! 그 머리 머리 저거 깨가지고 뿔 깨는 거는 참 정말 도움이 됐다. 아 이제 간파도 잘해요. 어? 나도. 나도 처음에 왔을 때 그 중국인인 줄 알았어. 근데 아니 웬걸 채팅을 저렇게 잘 쓰더라고. 여신이다. 참 감사하지. 우리 방제는 바꼈니? 자랑으로 좀 적어야 하는데. 자랑으로 좀 적어야 하는데. 아니야. 우리 영란대왕이 너 내 방송 이거 몬언할 때 본 게 꽤 됐지? 한국인은 맞아. 이제 좀 편하구만 진짜. 오우! 어허허. 이제 좀 편하구만 진짜. 어허허허. 툭! 오우 저거 다 부신다. 아 좀 대단하지 않니? 너무 기특한 거 같아. 어머 뜨겁다 야. 내가 밀라를 잡았어 얘들아. 내가 밀라를 잡았어. 이제 이거 못 쓴다고 홈 덜 놔도 되겠다. 그건 아닌가? 지금 아닌가? 지금인가? 근데 여전히 센스는 없다. 내가 혹시 아까 잡으면서 욕 많이 했나? 내가 밀라를 잡았어. 내가 밀라 잡았어. 여러분. 내가 밀라 잡았어. 비밀라 잡았어. 딥 몬언이 역시 도움이 되긴 되나? 아우 씨 갈. 어허허헣. 저거 쏴줘야겠다. 센스없다. 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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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? 일어나면 쏴야되나? 퍽 퍽 퍽 어 얘 안보여 푹 일어날 때 대가리에 되면 퍽 퍽 퍽 퍽 퍽 퍽 침착해졌다 편안해진건가? 그런거지 이제 나를 막는건 아무것도 없으세요 애용이가 쏘려나? 아닌가? 가버리네 얼빠진거같애 당연히 그 뭐라고야되지 알바잡을때 이베르카나 잡을때 이럴때보다 훨씬 좋기는 좋아 내가 솔플하면서 클리어창을 본적이 없으니까 정말 꿈같다 점심? 나 오늘 점심 집에서 먹었는데 기쁘다 오늘은 좀 놀면서 해도 되겠다 야 이거 앞으로 깨고싶은거 있으면은 적어야겠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바로 적어야겠네 뭐지 이쪽으로 타지지? 어쩌고 또 먹어야겠다 근데 밀러가 속박까지 해주면은? 개좋겠지 어우야 이거는 됐다 내가 보여줬다 안 돼 안 돼 아 이제 죽어도 부담감이 좀 덜해 히히히히히 아 릴라 잡은게 뭐라고 태저졸업이라 어우 씨발 나 이거 놔두는데 얘가 막 이렇게 덜덜덜덜 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뭐 있는 줄 알았어 아 멸레오탄이 또 있을 때 먹으면 저거 하는구나 개수가 다.. 아이 씨발 얼씨구 오호 오호 와 이것도 못피하던 그 저 때가 생각난다 진짜 애기 몬 린이 땐데 아니 씨발 간파 했는데 치사한건 여전하지 진짜 오늘은 동식이가 다 했다 진짜 오늘은 동식이가 다 했다 오우 예 오 솔직히 아까 동식이 잘 썼다 아 아 아니 그러.. 그러지 말고 아 아 감히 타려고 했더니 타지를 못하네 아 아 아 아 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진짜 저걸 뒤에다가 쏴 닿지도 않았으면서 사기친다니까 안닿네 어! 경룡장 오! 너무 멀다 오! 맞네 그래도 아까 진짜 경룡장 못쓸 뻔한 거 생각하면 마음 돌라급해가지고 아이씨 헤헤! 헤헤헤! 히히! 오늘 나 하루종일 웃고 있겠네 얘들아 오늘 말만 해 누나 저거 다 잡아줄게 솔풀 빼고 그래도 가릴건 가린다 오우 아 내가 막타 안쳐도 행복해 약간 대임대된 거 같은 그런 느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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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희 다 해 키키! 아 저희방 아 나 너무 웃어가지고 주름지겠는데?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? 처음이잖아 으아 처음이잖아 지금 봐봐 추석 추석 시즌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? 와아 추석이 언제였지 근데? 11월인가? 그니까 뭐 사람도 안주네 뭐 잡아줄까 얘들아? 저거 할까? 저거 우리 저기 오늘 모논 그만하고 저거 할까? 두 달? 근가? 추석 벌써 두 달 지지 않나? 배고파 나도 배고프다 아 나 아까 낮에 떡볶이 먹었거든 떡볶이 남았는데 그거는 먹을까? 치킨? 그럴까? 무슨 치킨 먹을까? 하 편한 아 그때 그거? 저거 BBQ 저거? 그게 한 번에 4개가 들었거든 근데 내가 3개 먹고 나서 1개 남은 거였어 밀라보 치킨 며칠 만이냐고? 한 두 달 되겠지? 진짜? 그 밀라 나오고 나서부터 내가 한 일주일 지나고 그때부터 애들한테 밀라밀라 하고 나서 밀라를 잡았으니까 그거 먹을까 저거? 어이구 얘들아 소문해 몬린이 태도 졸업한다 이제 아 오늘 쓰레기 좀 할까? 오늘 쓰레기 연습 좀 많이 할까? 오늘 쓰레기 연습 좀 많이 할까? 오늘 쓰레기 연습 좀 많이 할까? 네